BNK 부산은행이 다음 달 열리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. 부산은행은 어제 부산시의 후원금을 전달했으며, 장애인 권익신장 등을 위한 제도와 정책 마련에 쓰일 예정입니다. 다음 달 7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2023 부산세계장애인대회에는 전 세계 80개국 2천여 명이 참가하며, 백스코 등지에서 장애 관련 포럼과 문화체육 행사 등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.